2020년 11월에 송캠프에서 LA에서 작업을 하게 됐어요. 처음으로 곡을 써가지고 음... 결과물이 나왔을 때 아 뭔가 내가 발매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라는 스타일의 곡이었었고 좀 음악이 센 음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음... 계속 묵혀놨었어요. 음악은 되게 좋고 신선한데 언젠가 이걸 할 날이 올까? 했는데 머지않아서 그날이 오더라고요. 이번에 발매할 곡이 그 곡이고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발매를 하자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음... 관련 아티스트를 찾아보다가 제프에 대한 존재를 알게 됐었고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보자고 결정을 했죠. 첫 데모를 들었을 때 굉장히 너무 잘 어울려서 기분이 좀 이상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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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으로 그녀는 그녀의 한상으로 소녀와 그녀의 여성과 그녀의 가게임을 만났습니다. 제가 2 프로듀서를 만났을 때, 하나의 그녀의 명인이었을 때, 그리고 한 번의 가게임을 만났을 때, 그래서 그녀의 한 가족을 만났고, 그리고 한 번의 가게임을 만났을 때, 그리고 한 번의 가게임을 만났을 때, 그리고 마지막에 그녀의 가게임을 만났습니다. 정말 정말 새로운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새로운 것 같아요 저는 저흔의 어떤 여러 장르의 노래는 하지만 저흔의 노래를 더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나는 한 곡의 음악을 많이 가지고 있죠 이 MV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더 더 더욱더 강한 느낌 그리고 MV의 컨셉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우리의 기분을 대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샴이의 이유와 저는 패션을 대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서로의 쇼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놀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제프가 한국에 놀러 온다면 제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놀다가 또 좋은 고객도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영의 깊은 이 장면은 제가 harm적인 코리아에서 저희가 촬영을 했고 한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 장면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또 다른 플랫폼의 멤버들이 이와 함께 하는 Build EuXic! 구독과 함께 하는 프로젝트를 해석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강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으로서 저는 작년에 대해 그렇게 spices한 프로젝트를 해결해 볼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해석을 말할 때 저는 제가 정말 모르겠다고 하는데요 메가 rất這是我的最新曲很苦 too HAVE you heard of it before? это't good I think you guys never heard this kind of song before and also my album, my first album is gonna be out this year 와우! 네! 저는 제가 지금 DJ 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름이 있어요 제 스팸 S-H-A-U-N에서 앞에 S와 N을 뗐을 때 H-A-U가 났는데 그걸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DJ 이름으로 근데 그게 점점 디벨롭 되면서 요즘 계속 음악 제작 쪽에서 작은 회사로 뭔가 키워나갈 생각을 조금씩 해보고는 있어요 근데 이건 피션으로 질문을 주셨지만 너무 약한데 실제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저도 좀 불담스럽긴 한데 만약 계약을 한다면 음악을 자기가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을 같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티스트인과 동시에 작곡가로 활동할 수 있는, 프로듀서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같이 음악을 서로서로 도와주면서 만들면서 서로서로 음악을 해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싶어요 For me, actually I've got I got mine's own studio it's called studio on Saturn Un another I'm if i got I have my own label I think i'm gonna name it like around here label on Saturn, Studio on Saturn 그리고 이런 것들은요 이 노래는 우리의 노력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작품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첫번째 곡을 듣고 싶어요 저는 그런 느낌을 느끼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즐기고 싶어요 It will be really surprise in the track 2 and also in the MVT. 저 많은 사랑들을 많이 보내주셨었는데 거기에 보답하도록 빨리 오지 못한 점 사과를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제프랑 같이 한 좋은 트랙으로 여러분들에게 음악으로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좋은 공연으로 다시 돌아와서 좋은 음악, 얼굴을 찾아뵙고 기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제프랑 같이 작업한 술도쇼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